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오늘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전체의 주제는 예수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영적 순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40일 전체를 그렇게 예수의 도를 하게 되는데 네 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의 길 주님께서 오신 성육신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열흘간 성육신의 길을 하고 또 열흘간은 공생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공생의 그리고 세 번째 30일째 되는 그때는 자기 부인의 길 주님께서 걸으신 모범이 되시죠. 자기 부인의 길을 또 열흘간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에서 예루살렘 입성 종료주일부터 한 사흘간 그걸 나누고 나머지 7일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주님 전체를 주님께서 행하신 삶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40일 동안 묵상하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 이 성육신의 길을 열흘 동안 이걸 하게 되는데 성육신의 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게 되는데 이 성육신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고요. 그러면 인류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가 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보혜시되어 있고 그냥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보이시니까 육에 보이는 모습이 성육신 자체시니까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담겨 있어서 이 성육신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부활만큼이나 그리고 십자가만큼이나 놀라운 그런 묵상거리 그리고 진리들 은혜들이 이 성육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귀한 진리이고 말씀이기에 오늘도 두 번째 이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육화되신 성육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지고 또 정말 그 주님의 성육신 하심을 따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 할 것이 어디 있나 함께 살펴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성육신 교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가장 최초의 성육신 교리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약속, 개시, 예언인데 오늘은 이제 처녀 잉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개시가 예수님 태어나기 약 4천 년 전에 일어난 예언입니다. 참 한번 예언하시고 오래 걸리죠.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라 다 때가 차야 역사를 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의 처녀 잉태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은 2사에서 7장 14절 말씀은 BC 700년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34년경인데 700년경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말씀을 예언을 하시고 개시를 하셨다가 이제는 뭐로 나오시나요? 좀 더 발전한 거예요. 처녀 잉태. 내일은 그럼 뭘 다루겠습니까? 성령 잉태. 이거를 주님께서 이제 성육신에서 찾아오시는 과정인데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어떤 용어를 써서 어떻게 그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드러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실현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천여 잉태입니다. 그런데 BC 4000년경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 그런 개념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BC 700년경에 지금부터 2700년 전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때의 처녀 잉태라는 말이 있었느냐 그런 개념 자체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띠냐면 마치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이 있으면 우리가 참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 컴퓨터가 있으면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라는 말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전이면 조선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하고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단어들은 그 당시에 없었던 단어인 거예요. 몇백 년 뒤에, 백 년 뒤에 나타날 그런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이 그때는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 단어를 썼다면 그것은 컴퓨터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BC 4천 년 전, 지금부터 6천 년 전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4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에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을 쓸 때, 이 단어를 쓸 때 여자의 후손은 그때 당시 없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개념조차도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는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전반에 대한, 전체에 대한 설계가 다 있는 거예요. 계획이, 플랜이 다 있는 거죠. 그러한 섭리와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때가 차서 빛이 이제 4천 년 뒤에 그리스 예수를 통해 육화시켜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여기서 죄로 죽어버린, 타락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단어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를 우리가 환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단어가 성경 창세기의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다. 놀라운 경륜이다. 다시 한 번 각성을 해서 봐야 될 말씀이고 이게 진짜 그런가? 어? 단수로 쓰였는데? 여자의 우선이란? 어? 처녀잉태? 이거는 이 처녀잉태라는 단어는요. 미혼모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비혼모 이런 단어,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버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외부의 도움이 없는 이런 소리예요. 이때 당시에 BC 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체외수정이니, 인공수정이니 이런 개념은 없었잖아요. 그런 과학과 의학이 나온 것도 아닐 때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없었던 시대에 버진, 이 처녀가 남성을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여인이 잉태를 한다는 이 개념이 되게 신비스러운 놀라운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성육신하여서, 인카네이션하여서 육화를 시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려고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파고들을, 이 사순절에 파고 들어갈 지점이죠. 왜 성육신이 필요했는가? 성부, 성자,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 자체시고 아들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 말씀이 육신,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육신이 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그러니까 성사미 하나님은 전체가 무엇이에요? 영이셔요. 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계셔요. 존재하셔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존재한다 만다 말하는 게 웃긴 겁니다. 마치 강아지가 인간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진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메뚜기가 인간은 존재해. 만약에 메뚜기가 생각할 수 있다고 인간은 존재해. 이게 참 어불성설인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존재한다 만다 하는 언어 자체가 참 그러한데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용어들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자체 영이시기 때문에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존귀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더 귀한 것은 눈에 띄지를 않아요. 물질로 존재하지 않아요. 더 귀한 건. 사랑 이런 거. 이게 물질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너무 자유롭잖아요. 육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육으로 오셨을까? 이거예요. 왜 육화되셨을까? 이거죠. 자 그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셨는데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자 보세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뭐를 하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태어나죠? 인간은? 단순하게 살려고 태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안 살고 싶으세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살려고 몸부림쳐요. 위기가 오면 살려고 몸부림치고 죽음이 다가오면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눈에 뭐라도 다가오면 위기가 느껴지면 아주 본능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본능이 뭐냐면 존재본, 삶의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이걸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건 살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태어나는 건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그런데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든 죽으려고 그러셔요. 그런데 사셔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이야기가 인간이 태어남의 목적과 완전히 거꾸로라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서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죽음으로 가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어떻게든 인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밑바닥에는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있고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인류를 위한 죽으심인 거예요. 그 길을 여시는 거죠. 물론 인류 전부가 들어가면 땡큐죠. 인류 전부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미치는 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미치는 건 받는 자들이에요. 아멘하고 받는 자들이에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멘하고 받는 자들이에요. 그 뒤에 일어나는 내 삶의 과정들은 사실은 그거는 덕입니다. 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오른편 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은 아무 덕 없이 그냥 천국 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이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게 스스로 인간이 사는데 한평생 사는데 한 번 살다 가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그 사람의 덕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의 피공로, 예수 그리스의 죽은 영을 살리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인간의 어떤 역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 다 묻혀요. 그래서 주님의 피만 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6월절에 이 죽음의 사자가 형관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어떤 덕을 쌌는지 어떤 인격인지 어떤 선행을 했는지 어떤 고행을 했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지 매일 새벽 기도를 쌌는지 헌금을 엄청나게 100억을 했는지 그 어떤 사람을 천만 명을 구원했는지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안 따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은요.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덕을 쌓는 거죠. 주님을 위해 진 빚을 사랑의 빚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갚는 과정이지 나의 의의를 어떻게든 세우는 과정은 1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걸 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다 살고 그 주님의 은혜로 그걸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덕으로, 나의 어떤 의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인정으로 그렇게 자꾸 쌓이죠. 그래서 그것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과 치열하게 뭐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죠. 부정을 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이시죠? 사람의 일이잖아요. 이게. 내 생각. 끝까지 따라 붙죠. 이걸 부정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살리고 주님이 죽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왜 죽기 위해서입니까? 왜 육이 있어야 합니까? 사람은요.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그냥 다 처리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못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너네 다 용서받았다. 너네 다 죄 없어졌다. 그렇게 안 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치고 그냥 사람을 말씀으로 다 용서했고 다 치료했다. 사람은 이걸 못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운데 BC와 AD에 딱 심어두고 십자가를 심겨두고 어디서든지 BC에서도 볼 수 있고 AD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두셨는데 그 역사 속에 진짜 엄청난 대지진보다 더 크게 인류 역사 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세계사 중심에 딱 새겨줬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안 믿는 게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참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됐죠. 참 은혜 아닙니까? 신비한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육화 되어야 했냐면 성육신 해야 했냐면 피 때문에 그랬습니다. 피.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뭐가 속해요? 피가 속해요. 그런데 이 피는 어떤 피에 있어야 합니까? 죄 없는 피. 죄 없는 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사망이니까 이 사망값을 지불할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생명이 필요한데 생명값이 이미 사람은 죽었잖아요. 이 죽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값이 필요한데 다 죄인이라 아담 안에서 이미 다 죽은지라 인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화되신 거죠. 뭘 흘리기 위해서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림자로 보여주신 게 피제사입니다. 동물의 피제사. 이건 히브리서에서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참형상, 실상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형과 형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동물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 타락하면서 모든 만물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 개념을 넣기 위해서 새겨주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동물 제사의 시조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아단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율법화된 것이 제도화된 것이 모세에 의해서 그렇게 제도화되고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이런 화목제와 소제로 다섯 가지 제사 제도로 정립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보면서 흘려지는 걸 보면서 죄 없는 양이 죄 없는 소가 나 대신 죽어가는 것을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죄가 속해진 것과 동시에 내 이 죄의 속죄의 개념 속에 죄 없는 저 존재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회개가 동반되는 이 개념 속에서 죄가 속해지게 되어있죠. 그런데 진짜 피 흘려야 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을 잇고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아단과 하와에게 처음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황이었어요. 이 죄를 짓고 이미 죽어버린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이게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이 7장이 이사야서 7장이 배경입니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이 연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하는데 이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때 주셨던.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보면 이사야서 7장 2절로 8절 말씀인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징조를 주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7장 15절 16절에 보면 한번 7장 15절 16절 같이 이사야서 보실까요? 시작 그가 악을 벌이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어 영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벌이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이 두 왕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 두 왕이 황폐하게 될 거다. 무너질 거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2년 안에 다 이제 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인마누엘에 대한 처녀 잉태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지은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버린 아단과 하와 이 위기에 처한 남유다 이 멸망당할 위기에 존재하는 이 남유다 거기에 처녀 잉태에 대한 인마누엘의 약속 계속해서 뭐가 주어지냐면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 멸망에 빠진 인간 위기에 빠진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 그러한 그 존재 앞에 주님이 여자의 우선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처녀 잉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죄에 무너지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쓰러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봐라. 아들아 따라 봐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십자가에 그대로 새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이 땅이 황폐하고 험악하고 정말 살기 힘들어도 십자가를 보면 저분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힘듭니까? 어떤 것이 어려워요? 주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딜 찾아오셨어요?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길을 걸으신 거예요. 이 성육신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린 그런 존재예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할 만큼 존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물론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큰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위해서 중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셀 각 팀 부응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